눈을 그릴 줄 알았는데 눈을 그릴 줄 알았는데 눈을 그릴 줄 알았는데 눈을 그릴 줄 알았는데 그냥 야매 야매워도 이 정도면 진짜 잘하신거지 내꺼도 맡기고싶다 난 눈을 못 그려요 옷도 못만들고 옷은 저도 못만들어요 옷은 그냥 사녀 마느질 못해서 눈을 그릴 줄 알았는데 솔직히 데칼 붙이는 것보다 그리는게 훨씬 자연스럽다는 제가 데칼 처음 했을때도 너무 공드는 느낌이 드는거에요 그래서 그리는게 더 낫겠다 그리고 오히려 격차가 안맞아도 괜찮아보여 응 그니까 원래 눈이 정 비대칭이잖아 손으로 그렸을때도 그 느낌 잘사니까 인위적이지 않아서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일단은 좀 그 느낌이 있어서 네 자연스러움도 네 좀 비대칭이어도 괜찮아요 그니까 그러시는거 같은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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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